2018년 이달의 PD상까지 수상했던 울산 MBC 프로그램이 있었죠. 바로 경성 판타지였습니다. 이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야심차게 저희 울산 MBC가 TV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런칭하게 됐는데요. 오늘까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분까지. 제가 살짝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 남미도 나오네. 어? 쓰세요. 빨리 빨리. 잠시만. 두 번째 톡톡 퀴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8시 반부터 긴장감이 넘쳤던 스튜디오. 이곳에 낯익은 얼굴의 주인공들이 함께했습니다. 바로 프로레슬러이자 UFC 격투기 해설자인 김남훈 씨. 참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남미 씨도 공공 진행입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프로그램들이 특히 해설 쪽은 주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걸 많이 해왔습니다. 이분 그러셨죠. 해설 잘하세요. 그 10몇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때리기보다는 누굴 좀 구출하는 걸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좀 뭐랄까. 방송 커리어를 좀 봤을 때 이제는 좀 순한 맛으로 가자. 그래요. 잘 오셨어요. 이 프로그램 점점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첫 방송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조가 나오네요. 아주 긴장감이 넘치죠.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남훈 씨. MC 등장 Q.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자신감 뿜뿜. 그리고 재미와 감동을 선물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촬영하면서 보니 세상에 어떤 카메라를 찍은 것들보다 훨씬 더 리얼한. 가감 없는 저희가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연출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100% 리얼한 현장들을 담아내는 그 속에서 어떤 눈물, 땀,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개봉박두. 첫 회의 하이라이트를 살짝 공개해드립니다. 뭐 떨어지는데. 사람, 사람.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현장도 봤지만 물 현장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웬일이야 시커메. 찰나의 순간이 기록된 위험천만한 현장과 사건 뒷이야기까지 모아 모아 100% 리얼로 보여드립니다. 두 분이 동굴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파도가 많이 좀 잔잔해졌다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저 구성장 바로 입수하시네. 어머나. 스튜디오와 현장을 오가는 리얼 버라이어티 방송. 첫 녹화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과 감동의 도관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이거 진짜. 우리 안방독이 울고 계세요. 남빈 씨 우는 거야? 네. 이거 어떤 거 진짜 기대된다. 사건, 사고 현장은 1인칭 시점으로 다루는 최고의 프로그램. 울산 MBC의 역작.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액션 캠. 2번 백 캠. 안녕하세요. 백 좋습니다. 이거 문제. 작은 카메라로 들여다본 세상 이야기. 상상 그 이상의 감동이 기다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요. 오는 8월 9일 일요일 오전 9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려요. 이번 주 일요일이다. 엄청 기대된.